요새로비 복화 3에 8 뭐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신체부위랑 신체부위에 관련된거 오케이 먼저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로비 여깄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노즈 노즈 N O S E 오케이 계속해서 어 어 라이즈 라이즈? 어떻게 씁니까? R A I I SE 오케이 그리고 RAISE입니다 발음이 라이즈가 아니구요 Raze 오케이 계속해서 ARM A-R-M 계속해서 터치 T-O-U-C-H 오우 좋구요 계속해서 어... 물으면 모르겠어요 오케이 소리는 니입니다 니 K-N-E-E 소리가 한글을 보고 소리가 기억나고 그 다음에 소리가 기억났으면 스펠링이 기억나야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발꿈치가 오케이 소리 기억 안납니까? 엘보 엘보 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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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W 오케이 B-O-W 맞았는데 엘 엘보 엘보 다음 엘 엘보 엘 엘 엘보 엘보 엘 엘보 파트죠 아깝네요 오케이 그 다음 밴드 D E N D 오케이 좋구요 이쪽에서 LIKE LIKE 그쵸? 그 다음에 흔들다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쉐이크죠 쉐이크 S H H E K E 아이고 아깝네요 쉐이크 쉐이크 여배 이렇게 디스라이크 디스라이크 디스라이크가 아니고 LIKE 디스 해요 이렇게 바디 B O D Y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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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크 쉐이크 음악에 맞춰 K 엘보 니 오케이 그 다음 레이스 아까 들어있는 문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바디 파트 오케이 들이니까 바디 파트 오케이 그래서 신체 부위들이보다 바디 파트 바디 파트 오케이 쉐이크 요 바디 쉐이크 요 바디 쉐이크 요 바디 쉐이크 요 바디 트 더 뮤직 쉐이크 요 바디 to the music touch your nose touch your nose touch your nose like this touch your nose like this open your your bend your your and your bend your knees and elb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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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ding your knees and elbows bend your knees and elbows bend your knees and elbows, like thi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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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raise your arms 오케이 raise your arms 오케이 그럼 시험지에 지금 보면 새롭이가 이런걸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 어? 중학교 1학년 때 이런거 하는지 안하는지 그거 본다니까 뭐 별로 다른거 보는거 없어요 흠 raise your arms dislike like this like this raise your arms 이렇게 되었구요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 올리다 raise 무릎 네 발꿈치 네 이것들 틀렸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floor 후 바다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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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다 고춧가루